26년 전 인재대학교가 대학병원을 짓겠다며 김해시로부터 분양받은 부지를 최근 서울의 부동산 투자 전문업체에 팔았습니다. 지역에서는 도심 속 노른자 땅으로 오랫동안 방치된 이곳이 앞으로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놓고 여러가지 추측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. 하지만 김해시는 용도 변경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. 김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. 1996년 인재대학교가 김해시의 대학병원을 짓겠다고 매입한 부지입니다. 총 면적 3만 4천 제곱미터로 축구장 5개를 합친 규모입니다. 최근 인재대 측이 이 부지를 서울의 부동산 전문회사에 매각했습니다. 알려진 금액만 분양가의 2배가 넘는 385억 원. 인재대 측은 외환위기 이후 악화되고 있는 경영수지를 개선하기 위해 부지를 매각했다고 밝혔습니다. 해당 부지가 부동산 전문회사에 매각되자 지역에서는 곧 용도 변경이 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쏟아지고 있습니다. 인근에 경전철역과 체육시설이 있어 용도가 변경돼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 분양가가 높아질 거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. 보통의 거기를 들어오시는 분들이 그냥 어차피 병원은 안 된다는 데 어느 정도 실효성이 없다는 게 나왔으니까 다른 걸로 하고 싶은데... 현재 해당 부지의 용도는 병원만 지을 수 있는 종합의료시설입니다. 애초 대학병원 건립을 전제로 인재대 측에 분양했고 그동안 꾸준히 병원 건립을 요구해온 김혜 씨는 부지의 용도 변경은 검토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. 현재 이 토지에 대해서 저희 씨는 다른 용도 변경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. 현 부지를 공공의료시설을 유치를 한다든지 기타 다른 의료시설을 유치를 하려고 그렇게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용도 변경은 없다는 김혜 씨와 용도 변경이 될 수 있다는 부동산 시장의 기대감 속에 앞으로 이 부지가 어떻게 활용될지 시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. 헬로티비 뉴스 김영민입니다.